목닭 소리 벗을 삼고 들어봤지? 자, 저기 뭐야 12분, 13분? 13분도 가사 좋아 아깝다, 내 청춘 12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13분 배우면 되니까 12분 배웁시다 살더 살더 못 살면은 어흑흑흑흑흐흐시다 살려라 살더 못 살면은 깊은 산중 깊은 산중 들어가 들어가가 오륙박 들어가 산구곡신 보인천예 산구곡신 산구곡신 보인 보인천예 목탁소리 시작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굴을 삼아 수석으로 굴을 삼아 한평생의 흑을 한평생의 흑을 한평생의 흑을 한평생의 흑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러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깊은 산 중 들어가 깊은 산 중 들어가 깊은 산 중 들어가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보니까 전체는 그걸 이뤄냈어 전체 이미 유대해 전체는 이뤄냈어 걔 나면 다 누군가는 어디가 틀릴 거야 근데 전체가 그걸 만들어냈어 서로 의지해 가지고 귀신 같으다 깊은 산 중 깊은 산 중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깊은 산 중 시작 깊은 산 중 소독농 집에 들어가 5,6 박이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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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곡신부인촌예 상고곡신부인촌예 부인 부인 시장 부인촌예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우를 삼아 수석으로 우를 삼아 한평생을 흙흙을 한평생을 흙흙을 그곳에서 한평생을 흙흙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어 살어 가련다 가련다 열 번째 방에서 가련다 가련다 살다 살다 못살면은 어허허허허허허 살다 살다 못살다는 어허허허허허 October 깊은 산 중 들어간 깊은 산 중 들어간 산구국신보인철에 산구국신보인철에 목탁소리에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우를 삼어 한평생의 흙을 그곳에서 한평생의 흙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내 내 길 실화 사러 적 cile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깊은 산중 들어가 깊은 산중 들어가 산구곡신부인처에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우를 삼어 한평생의 흙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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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아이고 대구 허허허허다 아이고 대구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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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거시기를 이제 해 왔으지. 이제 노정기를. 형 이것도 한 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 붙여서 한 곡. 그래 붙여줄게. 살다 살다. 살다 살다. 내가 살다 살다 못 살면 내가 깊은 산 좀 들어가 볼란게. 그러면 큰일 날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 뭐 이제 다 요새는 다 그렇게들. 잘들 살들아보고. 그러면은 저기 도시락 싸주고 이 보따리 싸주면서 어서 가시오. 올 줄도 몰라. 어서 가세요 그래 그래.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라 그려. 그럼 좋죠. 얼씨고 나 절씨고 해버려요. 돈다랑 해버리죠 여기서. 그리오이. 그리오 나 없이 살아봐라이 하면서 가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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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하. 나 는 간다. 는 간다. 뇨. 고. 잘 살아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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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는 거야 살다 살다 못 살면은 하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떠봤어 그런게로 가라고 그러면은 가려면 어디서 가시오 어디서 가시오 보따리 딱딱하게 싸주면서 어디서 가시오 이래요 그러면 가 어떻게 좀 이 말없이 가야지 좀 그렇네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지 날라 말라고 날라 붙잡으라고 그러겠죠 그럼 그러니까 나 잘 살아라 그러면서 오기 부리면서 가 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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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면서 가는 거네 그치 그럼 보내는 사람이 갈까보다 를 부르면 돼요 임 따라서 간다고 임 따라서 갈까보다 아이고 그러면은 내 산에 안 가지 아이고 징어다 이렇게나 떨어져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따라온다고 아이고야야 안 간다 안 가고 거기까지 가서 너가 안 살란다 이렇게 됩니다 정 때문에 산다 그렇지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살지 너를 보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살지 이러면서 그냥 맨날 부부싸움을 해 노래로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냥 방패로 막아 또 창으로 노래를 방패로 막아 와 마 서로지간에 싸움 안 하겠지 싸움 못이여 잠깐 잠깐 나 노래 연습해가지고 잠깐 그렇지 그렇지 잠깐 잠깐 노래 연습해가지고 올게 이거 좀 노래 연습해야지 안 되겠어 좀 기다려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딱 이렇게 한다면 좀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노래 대결 녹음이 참고 실탄이 부족하면 허구한 날 채워다가 이렇게 잠깐 잠깐 녹음 들은 줄 녹음이 아이고 이제 먹기 쉬웠어 자 이제 들어와 이렇게 딱 하고 그래도 안 끝나면 허무한 세상에 부러워 아이고 고깝다 내 종종까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와 진짜 끝도 없이 나오겄네 응 다려오네 끝도 없이 다 생활이여서 이거 생활이여 맨날 저기 뭐야 거시기 서방들이 말 안 들어주게 각시들이 모에 앉았을 노래 부러워 틀린다 응 우리의 마음이 ids신분 지금 네네 참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